마스터북 2를 한번 봐볼래요. 2 가지고 있죠. 2에 보면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2페이지로 오세요. 2페이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할애가 되거든요. 이거 마무리 정리할 테니까 오시라고. 2차 과목은 오후에 문제를 풀잖아요. 바로 시험 보고. 저는 그게 없이 우리는 시험 안 봐요. 1차는.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시험 끝날 때까지 정리가 다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마스터북 2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사야 되냐고.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근데 이걸 사야 돼요. 이건 암기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 좋은데. 마스터북은 이제 봐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 한번 봐볼래요. 안 넘어가지냐. 1번 한번 오실래요. 1번 한번 와보세요. 이게 시리얼 번호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자 1번. 이렇게 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끄트리까지 다 있거든요. 일련번호예요. 전체가. 이렇게. 1번 그럼 법률이 종류 나오죠. 이 단독행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단독행위 하고 들어와 있는 거.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 동그라미요. 상대방 없는 거 동그라미. 아까 우리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스킵하듯이. 이건 뭐예요. 취소. 추인. 철회 보이죠. 취소라든지 추인. 철회. 해제. 보이죠. 이런 것들. 상대방 있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유언유증하고 소유권. 재단 보이시죠. 이때 조심할 거는 소유권 보기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런데 우리 기억할 때 공유 지분을 뭐 한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합유 지분 있죠. 합유 지분. 포기하거나. 아까 취득시호. 시호이익. 시호이익을 포기하는 건 전부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어? 있는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건 없는 거고요. 알겠죠. 체크를 꼭 해놓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할 거. 여기 밑에 지문 정리. 증여 보인가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합의 해제를 꼭 체크해놓으세요. 이 합의 해제.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해제 계약 보이죠? 이것도 계약이고. 여기다가 예약도 하나 써놓으세요. 예약. 예약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다. 다만 이때 뭐를 기억해놓으냐면. 예약. 오케이. 완결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가라? 예약 완결권은 뭘로 가요? 단독행위.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고 예약만 나오면 계약이고. 그래서 예약과 단독행위는 구별을 하고 계실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증여라든지 사용대차는 계약이잖아요. 성질은 계약인데 쌍문가요? 편문가요? 얘들은 편무이고.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무상. 반대급부가 없죠? 이건 무상입니다. 그럼 얘들은 동시에 강병권이나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밑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의무부담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채권행위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아셨죠? 처분행위 보이죠? 처분행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권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준 물권행위. 준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계약이니까 의무부담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타인 물건도 가능하다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하고 이거 기억하고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원인행위 결과. 아시겠죠? 두 개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 그럼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 저당권 설정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24회 때. 그럼 저당권 설정은 채권행위예요? 물권행위?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 조심할 거. 채권양도, 채무 면제도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 여기 준 물권행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 밑에다가 아까 우리 최고 거절 있었던 거 기억나요?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준 법률행위라는 거. 준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걸 하나 좀 기억을 같이 해놓으세요. 이것도 처음에 26회 때 나와서 색깔리니까. 그다음에 농치증 있잖아요. 효력요건, 성립요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농치증 보여요? 농치증은 뭘로 가야 돼요?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성립요건이 아니다. 두 번째, 농치증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X,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등기를 할 때 필요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법률행위는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그래서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상관이 없다. 이때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대리권 수요가 시험에 나왔던 거. 숙고냉이. 이건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럼 X가 됩니다. 위임장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 보이죠? 그럼 기안돌을 써볼까? 그냥 나온 김에 기안돌의,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 있죠? 얘는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하나 더 써볼까요? 게다가 대리권에 뭐가 있었어요? 존재, 그다음에 법정대리인에 뭐가 있었죠? 법정대리인에 동의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 요건이었던 거 기억나죠? 효력 요건 정도는 눈에 찍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리권의 존재, 조건, 성취, 귀한, 도래, 법정들의 동의, 토지거래 허가 구에서 허가 얻은 것들 기억나세요? 박스 하단부에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라는 거죠. 유언자 죽여볼까요? 유언자 사망, 유언자 사망. 유언의 효력인데 이런 것들. 그렇죠? 효력 요건. 자,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찢어가지고 씹어먹어. 이 정도로도 외우라는 거지. 자, 여기 불릉과 깨죠. 불릉. 불릉은 불릉이다, 가능이다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 행위, 성립 당시. 원시적 불릉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은 유효.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더 붙였죠. 원, 무,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담. 이걸 좀 외워달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자, 지문 확인해 볼게요.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실현 가능 시점, 이행기까지 뭐가 될 수 있으면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과 대금 보인가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를 언제까지? 사후, 이게 필요합니다. 사후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고 합니다. 보이시죠, 눈에? 이게 문어체, 아니 이게 구어체, 이게 문어체입니다. 처음은 이렇게 나오니까. 계약 체결 후, 후가 뭐예요? 후. 후발적 불농. 전수됐죠? 그럼 이건 원시적 불농, 후발적 불농. 후발적 불농이더라도 유효, 무효. 그털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보이죠? 농치증은 효력 요건이다. O, X. 아니다. 아니어야 맞는 거죠. 강행법규에서 효력 규정에 해당되면 유효, 무효? 단속 규정은? 유효. 그런데 이걸 섞는데 단속 규정에 이게 가장 많이 섞어요. 아까 중개사 직거래 있죠? 공인중개사 중간 생략 등기 있죠? 혹시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 등기, 전매, 행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구별을 해 두시라고. 그래서 이 놈하고 이걸 섞거든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중개업자 미등록하는 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격증 없는 자가 미등록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왔고 기본재산을 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무효인 거죠. 중개수 초과된 부분, 초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들. 눈에 보여요? 이걸 짤막하게라도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기억나죠? 연상법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10분.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되죠? 그 틀이 부합되어 유효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단속,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보이죠? 유효, 무효. 유효. 단속 규정. 그런데 처벌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주택법상에 전매금지 규정이 있죠? 여기 전매. 팔아먹지 마 5년간 그거 있죠? 위반했죠?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유효. 이건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로 나올 수도 있고 단속 규정으로 나올 수도 있죠. 강행법규 위반하면 이거 애완해야 됩니다. 세 개. 절대적 무효죠? 그럼 선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인. 안 된다.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직 표현들은 우리가 안 배워와서 다 다음 주 오면 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 쓴다면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렇게. 그때 그걸 빗대서 뭐가 있냐면 토지결의 허가구역에서 토지결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규칙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X. O. 같은 맥락이지. 중개수수료는 이거 세 개 다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중개업자가 법정수 초과했죠. 초과 약정을 한 거야.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전부가 무효. 초과 부분이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요. 첨장에 가서 전부 무효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무효 그러면 X가 되고.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자죠. 없는 자가 중교수를 약정한 전부가 뭐예요? 무효. 자격이 없는데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 한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 무효. 유효. 과감히 가시면 돼요. 미정미정해요. 가려면 갈 거고. 자, 1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성립되자마자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된 적이 없잖아요. 손해가 발생된 적이 없다고. 원칙은 손해배상이 발생될 여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로 계약체 결산과실 책임은 무효이지만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외가.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뭐 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멘트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에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추인을 해요?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죠.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인 경우죠. 그럼 언제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명의신탁 생각해 보세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죠. 그러면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불법원인 급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반사의 질서. 이건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법률이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걸 쭉 정리한 겁니다. 강박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강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조세포탈, 양도소수세를 기억해 놓으세요. 비자금 기억하고 명의신탁 기억하세요. 투기 목적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다음에 도박채권은 이거 기억하세요. 대리권 수혜했다는 거 보이시죠? 이걸 좀 체크해 놓고. 부채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대응은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부채관계를 단절하면서 하는 건 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헷갈리는 게 이 질문일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이거요. 부채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보인가요?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냥 체크만 해 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부채관계를 유지해.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단절할 때 집을 증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해제 조건이죠? 헤어질 때 집을 주겠다는 거잖아. 해제 조건. 그럼 지금은 첩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어? 지금 당장 단절하면서 집을 주는 건 괜찮아. 그런데 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가 헤어질 때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럼 지금은 유효가 아니지. 무효죠. 이거 성공보수. 민사사건은 유효죠. 형사사건은 무효. 대가에서 증언의 초과 부분은 무효죠. 그런데 허위 진술은 초과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효라고. 그래서 12번, 13번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라고.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문장만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1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강제집행 동그라미,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디? 허위 진술 동그라미,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지. 허위 진술. 그다음에 양도 소속세 보이죠? 끄터리,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니다. 강박 보여요? 강박 동그라미, 정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 포인트가 엄청 잘 나옵니다. 강박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험금 나왔네. 보험금은 끄터리, 103조 위반이 돼서 103조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 직무, 부정, 청탁,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효력이 없다. 103조. 상대방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동기불법. 동기불법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표시되거나 알려졌기 때문에. 알아듣죠?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추위는 안 된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어떠한 이유로도 소유권의 기회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또는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부척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보이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첩. 그럼 첩으로부터 이걸 전득한 사람 보인가요? 전득자는 소유권을 악의자이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보이죠? 반사의 질서가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한다? 무효인이 추인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새로운 법률이 될 수 없다. 이건 무효 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멘트라고요. 됐죠? 오케이. 이중매매 다 왔네요. 적극가담. 이 매수자가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린 옷이에요. 갑, 을, 병, 그 다음에 정. 이 둘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즉시 뭐예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무조건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애와놓으세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이 매수가 적극 가담했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여기를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이 자리가 강행법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들어가면 미치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대위 말소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직접 명의.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단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직접 말소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대위로 가야 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은 된다는데 손해배상. 되고. 안 된다고 또?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 선의 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이 무효, 뒤에도 무효. 선의 3자가 누구냐면 정. 전득자. 전득자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선의 3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중매매 당사자지. 얘가 3자지. 그렇죠? 전득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무효이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의말소, 직접 손해배상, 채권자 취소권 안 되는 거, 무효이 추인, 전득자 보호되지 않는 거. 이 다섯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중매매는. 이거 외우면 웬만하면 이중매매는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돼요. 이해 됐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부터 해가지고 의사표시 전체가 다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턴이 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 듣는 사람은 듣고 가는 거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